자 이제 총론 쭉 설명했네요. 종합문제로 들어갑니다. 총론 종합문제가 힘들죠. 자 38페이지 58번 종합문제에요. 58번 부가, 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거다. 1번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글자로 뭐다? 무신고.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무칠래 7년, 사기부정 10년, 나머지는 5년. 무신고니까 7년. 5년 틀렸네요. 자 그럼 2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신청. 그럼 이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신청을 거치지 않고. 임의규정이죠? 심판청구, 이심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이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그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사나 심판청구는 뭐다? 필수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가니까 신고납부죠? 틀렸네. 그 다음 4번은 납부세무자가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따지죠? 1일, 1일. 지연일수에 따라 0.025%. 10만원당 25씩부터 갑니다. 일률적으로 20% 틀렸네. 10만원당 25. 납부. 납부니까. 신고가 아니라 납부가산세를 물어보죠? 즉 납부지연가산세. 밑에 해설 나왔네요. 10만원당 25. 0.025%. 그 다음 5번. 지방세의 징수금은 지방세보다 우선 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가상금. 답이 5번이네요. 그 다음 59번. 59번이에요. 거주자인 개인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을이 주인공이죠? 취득하였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갑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다. 그래서 개인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누구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갑. 그럼 1번.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럼 취득세를 물어보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성립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럼 증여는 계약일에 성립한다. 상속은 상속계시일에 성립한다. 원인에 따라 성립시기, 취득일이 다르죠? 그래서 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잖아요. 절대 증여받은 나라면 안 돼요. 상속은 상속계시일에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안 했다. 이건 뭔 뜻이다? 잔금이 끝났어. 그런데 6월 1일 소유자를 판단해야죠? 그래야 6월 1일 소유자에게 보내잖아. 그럼 잔금이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해서. 6월 1일까지 등기를 안 하면 과세관청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내죠? 그래서 갑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할까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법 바뀌었어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은 갑은 종부세를 내야죠?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했네. 그럼 신고로 가든 결정으로 가든 납기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 그리고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4번, 갑이율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 면세점이잖아.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죠? 그럼 요건이 50만원 이하다. 그럼 40만원은 범위죠? 50만원 이하에 들어간다. 그럼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 그럼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다? 등록,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돼야죠. 취득은 없다. 그러나 등록면허세, 등록을 물어볼 때는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5번, 양도세. 예정신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예정신고만으로 갑이장도세 납세무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신고했잖아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그래서 확정된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60번. 자, 법정신고기한 세목별 전체 문제네요. 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딱 보니까 뭐를 물어봐?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물어보죠? 그럼 취득세, 상속은 6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말일부터. 말일이 빠졌어요. 그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재산세, 주택분. 얼마 이하?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부가, 증수할 수 있다. 그 다음 2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등록면허세는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봐? 확정신고. 그럼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럼 용어정리 잘해요. 신고 기간 하면은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죠? 그래도 기간은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러나 기한 또는 납부기한. 기한을 물어보면 뭐다? 종료일을 얘기한다. 끝나는 날. 그러니까 기간을 알면은 기한은 자동이죠? 그래서 뭐를 물어봐요? 기한. 그러니까 5월 말일. 항상 다음 연도. 해당 연도 하면 큰일 나요. 다음 연도. 그 다음 종부세. 기한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기간이죠? 그럼 기한이니까 마지막 날 언제다? 12월 15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해봤네요. 조세총론. 조세총론을 해봤어요. 그 다음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취득세는 뭐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등기하죠? 합쳐서 취득세를 냅니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내야 됩니다. 1번. 1번은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뭐를 봐야 된다? 자, 05번. 49쪽. 05번으로 돌아갑니다. 05번.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기억.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자면 등기를 안 했다. 이거. 소실을 사실상 취득했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도 과세. 오! 자, 공유수면 매립 간척했다. 원시취득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2.8% 과세합니다. 원시취득. 그리고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잖아. 회사에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우리가 승계, 승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승계니까 과세하잖아요. 원시는 과세하네요. 회사는 우리가 이전받았을 때 취득세 내야죠. 승계. O. 자,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X. 자, 그 다음 미응은 뭐다?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됐다. 가액이 증가됐다. 취득은 아닌데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네? 2%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비의배예요. 이전했잖아. 건축물을 이전해. 이건 두 가지로 정리해야죠. 자, 동일되지 않아서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옮기니까 가액이 뭐다? 초과되지 않았어. 그런데 옮겼는데 가액이 초과됐어. 초과된 경우. 그럼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가액이 초과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그런데 이거는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가액이 초과되냐 하니까 취득은 아니야. 그러나 뭐는 해야 돼?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그럼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취득은 아니야. 그런데 등기는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과세. 그럼 어떻게 과세한다? 전체가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뺀 세율로.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는 과세합니다. 등기사항은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때 취득세 납부. 그럼 답은 5번. 멋 빼고 리을 빼고 다 과세하는 거죠?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되겠네요. 고정도 알아두시고. 5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06페이지. 06번 50페이지.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돌아가네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틀린 거. 틀린 거다. 1.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야? 14개. 암겨야 돼요, 14개. 14개잖아, 1번이. 쭉 14개입니다. 열거된 거 14개. 반드시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14개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14개. 쭉 14개. 중요한 거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임차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열거된 거. 14개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주택조합이. 당의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그럼 쇠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그 답은 2번. 왜 틀렸어요? 원자가 빠졌네. 자, 그다음 3번. 과점주주.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합니다. 과점주주가 나오면 최초. 뭐를 물어봐? 지분 비율. 최초는 뭐다? 당연히 모두를 과세하죠. 그 이외. 나머지. 이외는 모두가 아니라 앞에서 한번 냈었기 때문에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렇게. 지분 비율 물어봤을 때 최초 과점주주는 최초니까 지분 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는 이외의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그다 1번은 최초 전학. 그다 1번은 최초 과점주주는 뭐다?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 보아 모두 증가분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르죠?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뭐라 그래? 건물주. 그다 법상 납세의무자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할 능무가 있다. 그러나 가설한 자는 납세할 능무가 없다. 맞잖아요. 있다 없다를 정리 잘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선박차량기기장비 종류변경이죠? 그럼 가액이 증가됐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네?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있다. 2% 2%는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그 다음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7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명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느라 이거. 등기를 하지 않으더라도 합쳐서 내는 거예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하죠? 자, 또 나왔다. 자, 2번 포인터가 조합원용 누가 낸다? 어,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구분해야 돼요. 단, 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이거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일반 분양부는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일반 분양부는 조합원에서 제외하죠. 귀속되지 않는 거는 조합이 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3번 매매. 유상이잖아. 누구랑 매매해서 가족 간에 직계의 비속이 직계의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원칙은 대가가 없다. 외우지 말아요. 원칙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런데 입증하면 증여가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다음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해요? 세율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 4번 직계 비속이 권례 이전이나 등기가 필요한 직계의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포인트가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이잖아. 그럼 가족 간의 교환은 뭐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 틀렸네. 가족 간의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그 다음 5번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다 가족 간의 공격매도 대가가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다 7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죠? 밑에 해설 딱 나왔잖아요. 해설 잘 봐야 돼요.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가가 없다. 징여, 무상. 대가가 없다. 그런데 다만 다음에 당할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는 거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ㄱ, ㄴ, ㄷ, ㄹ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뺀 나머지는 징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거래네요. 자, 그 다음. 57쪽 13번. 57쪽 13번으로 들어갑니다. 57쪽 13번. 자,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유상이에요, 유상, 유상. 그럼 1번, 공매. 배우자. 가족 간의 공매는 돈이 나가죠. 유상이죠. 자, 파산 선고도 유상입니다. 가족 간의 파산 선고. 가족 간의 돈 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글자가 뭐다? 증명했잖아. 증명하면 유상이지. 그 다음 또 나왔다. 4번, 교환. 등기등록이 필요한 거. 그래야 정부가 알죠. 필요 없는 하면 틀려요.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교환. 교환은 유상이에요. 자, 5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뭐다? 채무를 인수하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채무는 유상이에요? 인수했으니까 돈이 나가잖아. 자, 5억짜리.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습니다. 채무를 2억을 인수하기로. 그럼 2억 갚고 3억은 공짜죠? 나머지는 증여. 유상은 2억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즉, 5억짜리를 2억 주고 산 거야. 주고, 유상.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이게 답이라고요. 뭐를 물어봐요? 채무.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외.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그러나 채무를 물어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 자, 1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1번. 공동주택 개수했잖아. 대수선은 제외. 공동주택 9억 이하는 비과세합니다.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목. 개구. 9억 이하는 비과세. 그러나 대수선은 과세하니까. 과로가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 자, 그 다음 형제간의 교환. 형제간의 교환. 당연히 뭐다.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 과세합니다. 그 다음. 3번. 직계 존속 간의 징여. 당연히 뭐다. 징여로 과세하죠. 파산선거도 유상으로 과세하죠. 그 다음 5번.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에게 과세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다. 자, 15번.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다.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명령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과액이 증가되는 그런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상속 회복 청구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셔. A와 B와 C가 상속을 받아.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상속에 대한 세율을 정해야죠. 100억을 남겼어. 100억. 이렇게 받으면 상속에 대한 세율로 따로따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찾아와. 이 녀석이 찾아와요. 이 애 앞에. 이 모든 재산을 이 애 앞에 주자고 얘기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 애가 이 애 앞에 상속을 포기하고 모든 거를 주자했어. 그럼 이 애가 예스했어. 그럼 100억이 뭐다. 한 사람 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B가 보니까. 어? A 앞으로 넘어간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B 앞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B 앞으로. 소같이? 그럼 소송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되찾아올 수 있어. 되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봅니다. 자기 거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특정 상속이니 당초 상속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상속받아 취득한 걸로 봅니다.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그 뜻이에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죠. 3번 또 나왔다. 포인트가 교환. 교환은 뭐다? 유상이죠. 무상 틀렸네. 4번 증여. 증여자잖아. 승계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1일 이내 공정증서에서 계약이 해제되네. 그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그럼 취득으로 본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1. 10일 엔드 계약 해제 공정증서 등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틀렸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이 아닌 경우.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채무를 물어보잖아.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요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물어봐요. 요상 본다. 그러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왜 이렇게 구분해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그래도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이네. 이렇게 시험이 뭐다. 이상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5번 부담부 증여. 채무는 요상. 나머지는 증여. 딱 기본만 제피했으면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16번. 16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16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가. 과점주주는 간주취득 2% 냅니다. 2% 낸다구요. 과세되지 않는 것. 자 1번 설립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설립시. 설립시는 과세를 안해요. 과세를 안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설립시 과세를 안해요.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쳐야죠.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즉 설립시는 투자위출을 위해서 과세를 안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최초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 지분 비율 모두 과세합니다. 최초 과점주주. 지분 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 다음 디귿. 이미 과점주주는 과세하되 지분 비율 모두가 아니라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되니까 증가분. 자 그럼 과점주주는 갑돌이야. 50% 넘어. 근데 혼자 갑돌이가 40%야. 50% 안 넘었죠.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그래도 배우자를 동원해. 특수관계인. 배우자 20%야. 그러면 전체 지분은 60%. 그럼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자 지분을 통해서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돼서 납부를 해야죠. 그럼 세금 냈어. 근데 이 애는 20. 이 애는 20, 40. 그래서 10%를 이전해. 배우자에게. 그럼 똑같이 30이죠. 그럼 전체 지분은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을 때는 앞에서 60% 냈으니까 과세 안 한다. 변동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있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전체 지분의. 얘도 60%. 30, 30 나눠도 60%.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 내부에서. 즉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어렵게. 집단 내부. 과점주주 상호간. 그래서 아닌 거는 답이 몇 번. 3번. 2개.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 기역과 뭐다. 리을. 니은 디귿은 과세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 자 17번 나와있네요. 뭐를 물어봐요. 어쩌고 저쩌고.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산. 계산하는 경우. 지분 비율을 물어보네. 지분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자 18년 1월 1일. 발행주시가 10만주. 10만주에 5천주는 딱 50%래. 과점주주가 아니네. 10만주 중에 갑돌이가 5천주를 보유했네. 50%. 그리고 4월 29일날. 천주를 취득해.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됐어. 60%. 천주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6천주가 됐어. 그럼 60%. 과점주주네.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여기까지 물어보면.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지분 비율 모두. 60%가 답이네요.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근데 이게 아니잖아. 양도했다. 자 60% 팔았죠. 양도. 그럼 양도하고 몇 프로 남았을. 3천주. 그럼 3천주를 양도했죠. 그래서 3천주가 남았어. 그럼 몇 프로야.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자 그 다음 이제 주식을 다시 취득합니다. 만주 중에 7천주. 그럼 4천주를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7천주가 됐다. 그럼 몇 프로야. 70% 그럼 이에는 뭐야.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식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재차. 이렇게. 자 그럼 지분 비율이 60%. 그 이전에 과점주주보다 지분 비율이 증가됐어요. 감소되면 과세하네. 증가됐기 때문에. 60% 냈잖아. 증가분 몇 프로만 된다. 10% 그 답은 10%야.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나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왜 앞에서 60% 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해설도 10%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지가 두껍잖아요. 자 첫째 다음 주는 기출문제를 다 끝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기출문제. 띄엄띄엄 나와있죠. 쭉 한번 풀어오세요.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은 공부하라고요. 두 번째 시간. 쭉 끝까지 풀어봐요. 그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은 설명을 듣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책 나와있는 전반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오자. 문풀의 필수는 뭐다. 예습이 필수예요. 예습을 안 하고 그냥 인강만 들으면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해야 아는 것도 보이고 모르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풀이 시작되는데 좌우간 여러분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